반갑습니다. KMOOC 인공지능 기초수학 묶음강좌 인공지능수학 인문의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데이터와 행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배울 전체 내용을 코딩으로 데이터 행렬 정복하기 웹주소 실습실에서 예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주차에는 먼저 1차 시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수학 동화 주니어 폴리메스에서 소개한 내용을 1차 시에 한 5분 동안 소개하고 이어서 데이터와 행렬에 대해서 순서성과 벡타를 소개하고 그 다음 벡타 연산을 정의한 후에 벡타 연산을 실제 수행하는 명령어들을 알려드려서 실제 데이터들로부터 생성된 그런 벡타들의 덧셈, 뺄셈, 스칼라 곱셈 등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벡타들로부터 행렬의 개념을 소개하고 또 텐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들 사이에 연산을 소개하고 그 행렬들 사이에 연산 법칙을 소개한 후에 실제 행렬들 사이에 행렬더셈, 또 행렬의 스칼라베, 또 행렬의 곱셈 그 행렬들에 대해서 실제 행렬의 사이즈가 크더라도 쉽게 더하고 빼고 또 곱하고 하는 연산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런 행렬 연산이 실제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예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실제 인공지능이 그런 행렬 연산들을 수행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 행렬을 소개하고 또 대각선 행렬을 소개하고 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 또 삼각 행렬, 또 대칭 행렬, 그리고 역행렬을 소개한 후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과 역행렬의 성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역행렬을, 행렬이 주어졌을 때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단지 2차 행렬뿐만 아니라 이 사이즈가 큰 행렬을 똑같이 집어넣으려도 같은 명령어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명령어로 주어진 행렬이 가역행렬인지 비가역행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